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나요? 네, 천천히 말하듯이 세종 시민이나 방문객들과 소통 편안하게 떨지 마시고 세종호수공원을 최고의 명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공원녹지과 시설관리사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희수라고 합니다. 여기 저희 호수공원은 깨끗한 수지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수목이 식생하고 있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문화공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호수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인공호수로 인근의 전부 세종청사,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과 어우러져서 세종특별자치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고 주말이면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가까운 4월에는 전국노래자랑, 이후에도 5월에 어린이날 행사, 10월에 세종축제 등 매년 개최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을 최고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호수공원에 많이 놀러오세요. 뿅! 슬픅! 이벤트는 다운! 다음은 squad grownist! 꿈